전주 예수병원이 짓기로 한 전북권 통합재활병원이 공사비 징과로 어려움에 처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자 병원 건립을 기다리던 장애 아동 부모들이 직접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1만 7천여 제곱미터 넓이의 예수병원 제2주차장. 이곳에는 내후년까지 지상 7층, 지하 3층 규모의 전북권 통합재활병원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예수병원이 각각 정부 공모에 선정된 2개 의료기관을 합쳐 전북권 통합재활병원으로 건립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업비 규모가 560억 원까지 커진 대신 병원 완공 시기는 2회나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 새 건설 자재와 의료장비 비용 상승으로 사업비 200억 원이 더 필요해지자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물가들이 오른 곳도 있고요. 특히 시멘트값이나 철근값이 오른 이유가 많이 크겠습니다. 한 해가 지난 지금까지 추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한 발짝도 사업 진전이 없는 상태. 전북도는 전주시와 예수병원과 협력해 10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나머지 100억 원이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장애 아동 부모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병원 건립 필요성을 알리고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서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인색한 지원과 지방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맞물려 전북권 장애인 환자들의 수건인 통합재활병원 건립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